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하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복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해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요. 다위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위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원, 기도와 함께 자신을 향한 그런 다짐의 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01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위시는 1절에서요. 여호를 찬양하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또 아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위시 예배 때 사용한 이 시를 통해서요. 찬양의 이유.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또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인자와 정의로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위시를 보살펴주셨듯이 다위시를 인자와 정의로 살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자와 정의로 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완전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위선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랬어요. 여기 주목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살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구령자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인 주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요. 주의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은도하시는 이 단임 목사님과 영적인 시선이 같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다위선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위선에게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목해봐도요. 세상에는 완전한 길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길들은 나 중심의 길들이죠. 물질 중심의 길들이고 또 성공 중심의 길뿐입니다. 이런 길의 결국은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름할 미암장군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세상에는 완전한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실패와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세상의 실패의 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완전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길은 성룡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길이에요. 저는 그저께 수요일 날 김제의 권력전도 신청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주일 날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수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대상자는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인데 법당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속전문교회의 김선환 위원장님 같이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김장님은 철거에 모든 장비가 다 있어요. 장비통 들고 같이 또 우리 방송팀도 한 분 홍장님도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갔습니다.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일곱 분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 강단 메시지 요한이수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다른 길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례까지 베풀고 또 철거를 했어요. 가서 서로 협력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여 만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무속인이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쌓아놨던 것 새것들도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그냥 한 번도 안 쓴 양초나 그릇이나 새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사님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무속인에게 물어보기를 절대 물어보지 말라. 물어보면 전부 다 아까워가지고 다 또 챙겨놔야 돼. 무조건 푸대에다 다 담아가지고 전부 다 실어냈습니다. 아들들이 차량도 준비해놓고요. 푸대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길이 없다. 무속의 길이 참된 길이고 완전한 길 같으면 그 길을 계속 갔어야죠. 남편 되시는 분은 몸이 약해서 신장 투석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이 법당을 꼭 철거해야 되겠는데 뭐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철거를 하지 못해요. 돈이 들어야 됩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법당을 세웠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굿하고 헐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해를 입을까봐 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완전한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만 전달해드리고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한 길, 완전한 길 되시는 예수를 증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미 이 완전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무속인들만 즐비해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속인들은 이 흑암에 잡혀서 드러난 사람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흑암에 다 잡혀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될까 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으면 권력전도에 신청하시면 돼요. 김선환 장로님 같이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전도팀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해요. 왜 안 되냐. 무속팀에서 가면 되지. 그랬더니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무속팀에서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력전도팀은 전국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주도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신청이 되면 제주도도 갔다 오려고 그래요. 왜 제주도는 여러 가정이 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야 가느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한두 가정 보고 가기 어렵잖아요. 오늘 귀한 여러분.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열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결단만 하시면 또 연결만 하시면 얼마든지 새 생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길에 주무하며 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마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본문에서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은요. 신학적인 의미와 또 무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의미의 성결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요. 완전한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마음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완전한, 불완전한 그런 인생이지만요. 완전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완전한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길 가운데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길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는 다윗처럼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마음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소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소원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가시고 가셨다가 또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한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가셨다가는 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확신하는 가운데서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죄를 멀리하기로 원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죄악을 마음에 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 산 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생각으로 또 삶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 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완전한 예수님처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배교자들, 비춘한 것들,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멀리하기를 소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다윗처럼 죄를 멀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흠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 충성된 자,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된 예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참된 길 대신 예술소를 증가하고 또 그들도 함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인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처럼 참된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반복되는 완전한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이 완전한 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드렸잖아요. 재물로 쓸 동물의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의 삶의 이 완전한 길인 흠 없는 재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흠 없는 재물로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다윗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위해서요. 날마다 아침마다 다짐하고 또 매 순간마다 실천하면서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처럼 완전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길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그 완전하신 예술소를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다. 말씀을 하시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